흡인력 있는 사건 전개와 날카로운 심리 묘사로 한국형 서스펜스 문학의 새 지평을 연 작가 정유정 인간의 본성 혹은 그 어떤 운명의 폭력성과 맞서는 인가 딸의 복수를 꿈꾸는 남자와 아들의 목숨을 지키려 하는 남자 발로 뛴 생동감과 긴장 손에 땀이 베게 하는 문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책 7년의 밤 그 섬뜩했던 밤의 이야기를 4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TBS TV책방 북소리에서 들려드립니다